거의 다 온 거 같애. 누가 거의 다 온 거 같은데? 어? 안녕하세요. 또 보네 신디. 누구? 나? 나 뮤직뱅크 타겟인 PD 기억나지? 기억 안 나지 않을 텐데. 아, 화장을 안 하셔서 몰라봤어요. 죄송해요. 저희 오늘 여기서 회식이 있어서 먼저 들어가 볼게요. 아, 재수없어. 진짜 너무. 진심 완전 재수없어. 예신 선배님이었습니다. 어? 야. 이번엔 니네 팀 일요일날 여기 웬일이야? 어, 우리도 회의가 있어서. 아니 지난주에 뭐 가수 덕분에 내가 또 방통위 해가게 생겼잖아. 뭐 그거 준비도 할 겸 뭐 겸사겸사. 어, 이쪽으로 와라. 아니 됐어요. 우리 반성문 쓰는 팀이랑 축제 분위기의 일박 팀이랑 같이 어울리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? 일로 와 얘들아. 왜 아무도 없나? 야, 유백. 이리 오라고. 아이고. 하나, 둘, 셋. 한 번 더, 한 번 더. 하나, 둘,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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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저거 봐. 저거 봤어? 지금 태호 선배는 부장이라고 앞에서 빵긋빵긋 웃다가 지금 가자마자 표정 싹 바뀌는 거 봤어? 어? 쟤가 저래요. 야, 지금 저거 봐봐, 저거. 저렇게 이중적이야. 저러니까 잘 되면 안 된다니까. 너 너무 예민해. 아니, 연예인이라고 24시간 빵긋빵긋 웃고만 있어야 되냐? 너 지금 신디 편드냐? 아니, 네가 너무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니까. 너 내가 남자 연예인 욕했어도 나한테 이럴 거니? 어? 너는 남자 아이돌은 욕 안 하잖아. 여자 아이돌만 욕하지. 뭐 그건 그래. 야, 너 촬영할 땐 어떻디? 막 지 맘대로 이것 찍어라 저것 찍어라 안 하디? 그러진 않던데요. 아니, 뭐 하라 그러는데 막 안 한다고 그러고. 막 지 멋대로 촬영 접겠다고 막 갑질하고 그랬지? 어? 안 그랬는데요. 아니, 너한테 뭐 짜증 같은 거 한 번도 안 부렸어? 진짜 단 한 번도? 어? 잘 생각해봐. 짜증은 부렸어. 뭐 쳐봐. 쟤가 그렇게 퀴즈를 우습게 한다니까? 어? 야, 봐봐. 첫방 찍을 진짜 잘한 거야. 그렇게 하면 돼요, 그냥. 뭐 가봐. 뭐 가봐. 괜찮아요,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충분하지. 맛있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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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뭐